정초로 빛처럼 쏟아지고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멍든 하늘 무궁화는 가련히 몸을 떨며 이 계절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 당신은 비록 진딧물에 팔과 다리에 진물이 나도 당신의 향기는 말리를 달립니다. 한반도를 축소한 듯한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 영월에 있습니다. 전국의 한반도 지형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영월, 진철, 정선, 옥천, 영동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영월과 영동을 다녀왔습니다. 영동의 한반도 지형은 달도 머문다는 월류봉이라는 곳에 있어서 트레킹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한반도 지형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반도 지형을 바라보면서 그 위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한반도가 아닌 만주볼판을 내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영월의 한반도 지형을 바라보는 난간 앞에서 무궁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무궁화는 피고 지고 또 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꽃들은 같이 피고 같이 지지만 무궁화는 순차적으로 피고 진다고 합니다. 그런 꽃의 특징이 아마도 우리가 외세에 굳게 버텨온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반도 지형을 바라보면서 홍범도 장군이 바라는 완전한 독립을 꿈꾸어 봅니다. 한반도 지형에서 정처로 검푸른 하늘 아래 도도히 흐르는 서강 한반도 지형 잔혹한 8월의 여름은 이곳에도 찾아왔습니다. 폭염이 빛처럼 쏟아지고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멍든 하늘 무궁화는 가려니 몸을 떨며 이 계절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 당신은 비록 진딧물에 팔과 다리의 진물이 나도 당신의 향기는 말리를 달립니다. 오늘은 한반도 지형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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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